신앙고백 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장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야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상한 마음 치유 회복 장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그런 상처로 인해 인생의 어느 순간 참 몹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난 아픈 상처와 몸에 난 아픈 상처를 온유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에 난 상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더 큰 십자가의 상처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영원한 회복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하신 치유의 말씀을 믿으면 그 어떤 아픈 상처도 치유될 수 있고 구원받으며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까요? 오늘의 말씀 상한 마음 치유 회복을 통해 주님께서 신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상처가 있는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떠한 공동체가 치유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 직장, 교회가 아주 큰 상처를 받고 관계의 화합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는 내 스타일은 뒤끝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투기를 아주 잘하는 이 한 자매가 신앙 상담을 받으러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목사님 화를 잘 낸 것이 큰 단점이오 흠입니다. 그렇지만 오래가지는 않아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자매님 자매님의 화는 오래가지 않지만 자매님이 성례물 인해서 그 누군가의 마음에 준 상처는 아주 오랫동안 남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채용 공고를 낸 회사에 지원하여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 어느 날 이메일을 열어보니 내가 지원했던 자리에 유감스럽지만 딴 사람이 채용됐다는 내용을 봅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잘 아는 사람이 채용되어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나는 초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친구에게 멋진 선물을 보내놓고서 소포를 잘 받았다는 연락이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멀어진 후 그때까지 나누었던 호의와 관심을 참으로 아쉬워합니다. 나에게 무척 소중한 관계였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일이나 이와 비슷한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상함이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마음을 다쳤다고 느낄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스로의 가치가 깎인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이런 사건은 대개의 비난, 배척, 거절, 따돌림 또는 무시 같은 것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가치를 평가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이 갖는 관계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존중되지 못하거나 이해받지 못해 무시당했다고 느껴지는 경험은 우리의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건드립니다. 마음의 상함이 커지면 우리의 감정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불안에 빠지게 되고 심리적인 상처의 모습은 무력감, 분노, 경멸, 실망 그리고 고집 같은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심해지면 상대로부터 왕강히 돌아서서 복수와 응보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궁리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들 뒤에는 고통과 불안, 그 수치심 같은 감정이 숨겨져 있는데 많은 경우 당사자 자신은 이것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대개는 폭력적인 형태로 가해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동시에 갖고 있는 분노와 경멸 같은 감정은 마음을 다친 아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극률로 우리가 받은 상처난 마음으로부터 치유하시며 자유쾌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와의 자비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아멘 상처로 인한 상한 마음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매우 아끼던 그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파괴적인 관계성, 경력단절, 사역적인 문제, 심지어 치열한 법적 다툼도 상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혼의 상처는 육체적인 상처보다 치유가 느리며 때로는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상처 위에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크신 사랑의 상처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는 단순히 영적,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감정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문 말씀을 통해서 상한 마음 치유 회복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속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유됨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상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 나에게 상처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선포하고 베풀며 나눕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우리가 받은 상처가 결국 치유되는 그리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시는 뜻을 깨닫게 되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화합을 이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의 그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신실이 붙잡고 실천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의 상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나 가정에서조차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이 괜찮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이러한 가르침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으며 역경을 겪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대개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숨기는 이유는 수치심, 자존심 또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상처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께 상처를 고백하는 모습은 치유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겪은 상처로 인한 아픔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상처가 우리를 치유하셨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치유받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우리의 상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봄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위로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큰 자비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충만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용납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는 줄 믿습니다. 10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그분께 우리를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처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요셉에 관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세기 50장의 본문은 참 아름답고 귀한 장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던 형제들이 서로 안아주면서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서로 독사 같은 사람 하면서 칼을 꺾고 살았던 긴 인생의 겨울이었는데 봄 눈녹듯 녹아내리면서 그들을 아프게 만들었던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데는 요셉의 역할이 컸습니다. 요셉이 상처에 매여서 형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있었을 텐데 요셉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을 해야려 했던 형들의 상처까지 치유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어떤 원망도 어떤 불만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야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해석이 멋집니까? 상처가 힘들기는 했지만 기막힌 영적 해석으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처를 원망과 복수로 닫아놓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따를 때 자신의 상처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상처도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평안해졌겠습니까? 요셉의 삶을 상처라는 관점에서 보면 먼저는 상처를 주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 상처를 받는 시기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시기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상처를 주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형들을 아버지에게 아주 고발하는 이러한 상처를 남발합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집안의 밉상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얼마나 말로 상처 주고 얄밉게 하는지 모릅니다.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는 법인데 요셉이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상처를 받습니까? 형들에게 살해당할 뻔한 상처로 시작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부잣집 아들이 타국의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고 주인집 마님의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꿈 해몽 잘해줘서 옥에서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만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세월이 13년입니다. 상처의 대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요셉은 상처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고 형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처가 많아도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처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상처를 주는 자에게서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에 의해 차행된 구덩이 사건입니다. 요셉은 구덩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장소와 시간에서 자신을 보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의 기록을 보면 구덩이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덩이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나옵니다. 이것은 요셉이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남발하던 오만한 요셉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준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짧게 왔다 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누리고 사는 것 여러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신 분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더 큰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깊게 경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앳뜻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생명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인간의 걱정에 쉽게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에 나 아닌 타인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분해 못 이겨 전전긍긍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의 아픔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여유 내지는 넓음을 가지고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행복이요 특권이며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건, 어떤 기적, 병고침 같은 것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평범한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를 느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영적인 경이로움을 깊이 깊이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새롭게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 땅 가운데 왔다가 가지만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안에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말씀의 신비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때 오는 치유함과 회복이며 자유함입니다.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며 세상과 시간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살아나고 존중이 살아나고 이 암이 살아나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많이 참아보고 인내해 보셨겠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처에 대한 근원적인 이 해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신앙에 열려있을 때 상처의 위력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가 가정마다 사람마다 많아지며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사랑과 희망과 믿음을 막아 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무너지지 마시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하나님 지금도 신비 가운데 존재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을 크게 발견하셔서 상처에 무너지지도 말고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에 무너진 이들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다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받게 된 상처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신앙에 열려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상처에 무너진 이들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망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상한 마음 치유, 회복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sacr Social jadi agi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